Q. Kintz의 past Q. Kintz의 current Q. Kintz의 Oh My Girl 첫 Q. Kintz의 allein 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멤버들 저 사랑해!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오마이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쇼초초이스의 주인공은 김수준현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사시연대 팀원대 교수의 대표님 소현준 이사님의 임직원부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너무 예쁘게 안무 짜주신 영준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주소녀의 13명의 부모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꼭 같이 모이면 축하파티 하자 얘들아! 선희 성소! 그리고 위기야 네 돌아오면 1위 트로피 같이 안고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세븐이 나라의 내 위기야 하지만 너의 병이 되줄게. 고마워 고마워요. 에이틴 컷 축하합니다. 드릴게요. 드리고 아 비켓 댄서분 아 비켓던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시스타 축하드립니다. 1위 후보에 이렇게 1위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하란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스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시스타즈 엔드테인먼트 김시대 회장님 서현지 민아 언니 효진 언니 언니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효진 아 미라 언니 우리 효진 언니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첫째 주 더쉬 초이스의 주인공은 여자친구 추가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너도 좋다는 머뭇거리는 널 보고 있으며 우렴 바지 네 시편입니다. 걸세이 썸딩 또 받으시고요. 네 아 진상식 팀장님 신상식 팀장님 명준 오빠 시원 언니 다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우리 워터 대인합니다. 올해 두 대인 ELA 올해 왔다. 올해 thirds 올해 곧보리 신상식 팀장님 명준 오빠 시원 언니 다 너무 감사하고요. 신발라 아끼가 이래요 저희들 네 EXID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말씀드렸지만 저희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은 대중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값진 일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레드벨벳 레드벨벳 축하드립니다 이번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 모두 전부 다 감사드리고 오늘 슬기씨 됐나요? 슬기씨 시크릿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크릿 감사합니다 트위스 엔터테이머 팀 김태순 대표님 시크릿 타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트위스 엔터테이머 팀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멤버 가족분들도 그리고 우리 멤버 가족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다 지나갔네 달콤하여 고맙고 잘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내 감격 들기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내 곁은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받게 해주신 저희 박진영 PD님 그리고 정욱 사장님 그리고 조혜성 부자장님 표정룡 표정룡 부자장님 언니오빠들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저희 앱 언니오빠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막 데뷔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심 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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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도 맘을 맞추려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너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facilitate тут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The show choice 아이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 흫 저희 아이들 만들어주신 홍등상 회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구요 KKV팀 ök asking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 저희 아직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마워. 어떻게 뭐라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